내가 무슨 너의 말씀! 너 미친발바운 세상을 다시 일으키고 오겠소 아이고, 이 앨범, 클로드가 말린다 사연이 부정되기 전에 나의 하나뿐인 사연이고 나의 사연이기 전에 우리의 신문의 제자요 벅실에다 너를 뺏기고 벅실 걸로 보기 싫은데 감올에서 몸이 닳힐 때 나는 감올을 떠났으니 내 얼굴 굳이 다시 돌아가 벅실 보이로서 죽는다고 내 마음을 내가 전하네 우린 이제 감사보겠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네 아이를 돌려보려 주시오 3년 만에 일심문 제자로 피워주시오 약속해라 나무나 먼저 죽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끝까지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약속하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